자, 우리 쌤 모자이크 처리 해주실 거예요. 이제 머리를 하고 아, 이거 언니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언니가 옷이 많길래 량훈이 온 줄 알았어. 우와, 이거 겨울옷이야? 우와, 량훈이 낮은 청자야. 왜 왜 예쁘다, 진짜? 우와, 얘 예쁘다. 진짜? 어. 야, 잘 맞네? 형도 잘 맞고. 우리 또 길이는 비슷하다. 봐봐, 나나 봐봐. 야, 진짜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네. 언니, 여기 보여줘. 여기 보여줘. 야, 나나야. 량훈 언니가 옷 쩌쩌. 예쁘네. 그러면 이거는 집에서 입어보고. 언니, 나 이렇게 색종적으로 입었어. 봐봐, 봐봐. 언니, 나 이렇게 보여줘. 나나 보여줘. 안녕하세요. 보여줘. 야! 그거 안으로 넣어서, 인해서.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안으로 넣어야지. 나 색종적으로 입었어. 어, 근데 너무 귀엽다. 나 귀엽네. 네? 너 마음에 안 들면 안 입어봐. 너 마음에 안 들면 안녕하세요. 너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입어볼 거야. 이것도 량훈 언니가 좋디. 이거 입어봐. 아주 또 신나는군 오늘. 언니, 이거 입어봐.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이렇게 좀 청려가지고. 쌤의 긴장 도구는 좀 더 색깔이 다양하고 진하다고. 예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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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보여줘, 빨리. 보여줘, 빨리. 저, 효진 님. 제가 오늘 서브웨이에서 서브웨이에 사인드위치를 사러 갔는데 배달이 엄청 밀렸고 20분 이상 기다리라고 못 사왔거든요. 혹시 오시는 길에 사서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머리랑 잘 어울리네. 오늘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야! 예쁘지? 야, 예쁘다. 야, 너 진짜 잘 어울린다. 털도 길이도 길지? 응, 맞아. 너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야? 응. 저, 그 커버 영상들 올리고 하는 채널인데, 이제 브이로그도 가끔씩 올리려고 해요. 대박이다. 이거 밖에 또 해, 네가? 회사에서 해줘? 네. 근데 나 편집도 배우려고. 이거 볼터치에요? 아니요. 이게 볼터치죠? 이게 볼터치죠? 야,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라. 이건가? 이거다. 지금 들고 있네. 이거요? 이거요? 맞추는 게 하나도 없네. 어, 새 거다. 새 거는 맞추. 기가 막히게 새 거는. 네. 네. 저 볼터치 올해 쓴 거 처음 봤는데. 음. 약간 부담 없는 색이여서. 네. 그리고 색이 너무 예뻐요. 얼마나 더 잘 알아서. 어떻게 별데요? 3C에요? 음. 스타일이 안 돼. 오늘 거 슈퍼가 진짜 있어. 동양인 최적인 거 같아. 아, 그래. 이거 약간 진짜 투명 메이크업. 그래서 아예 거의 안 하는 쌩얼 같은 거에다 이렇게 해도 진짜 예쁘겠다. 머리가 점점 사자머리가 돼서. 분장 완료했어요. 머리도 묻히고. 아, 속눈썹도 묻히고. 자, 그럼 오늘도 파이팅하고. 무사히 안전하고 즐거운 공연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여러분.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갑니다. 공연 끝나고도 찍으려고 그랬는데. 머리 떼고 분장치고 정신이 없었어요. 아, 정말 오늘 공연도 엄청 즐겁고 행복했어요. 엄청 힘들다. 집에 도착해서 주차했어요. 배도 좀 고프고. 어저께도 공연하고 오늘도 공연했더니 조금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 오늘 오늘도 분장 셀프로 하는 거 보고 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문장 뿐만 아니라 좀 더 분장실에서 배우들이 함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톡시아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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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